시퍼버논의 홀의 위치는 왼쪽 뒤편에 있습니다. 오지연 135m 오우 나이스샷 정말 좋은 샷이네요 완벽하게 붙습니다 오지연은 버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만 버디 6개째고요 이렇게 되면 공동 2위까지 올라옵니다 원조 제주 퀸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하고 또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미정 선수 후반 첫 버디 성공하면서 이제 언더파 대열에 합류가 됐습니다 1언더파